되심도 알려드립니다. 싱글봉글쇼 101장 4월의 글재는 산 그리고 휴대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싱글봉글쇼 홈페이지 101장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101장을 들으시면서 올리는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가 선곡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에 관한 글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꽃다운 20살 나이에 아버지한테 시집으로 오셨습니다. 친척분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미모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본 순간 뭐야 사람이요 전녀예요 첫눈에 반해버렸고 바로 청혼을 하셨답니다. 효순씨 천만하면 이런 말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따 뭔 말인데 그러고 뜸을 그러고 들이신단가요? 효순씨를 보는 순간 마음 먹어버렸습니다. 효순씨랑 결혼하기로 우리 결혼합시다. 엄마 사람 볼 줄 아시네요. 그런데 그러고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청혼을 해보면 나가 막 덜컥 받아주고 그럴 줄 아는 여자가 맞아요. 알았지 받아줘야지 결혼합시다. 진짜야? 진짜죠잉? 아 또 사람을 못 믿어. 허전히께요.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내일 모레 할까요? 빨리 해보고 가보자.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그렇게 두 분은 딱 세 번 만남 끝에 혼례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청혼을 단번에 받아들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은요. 그 당시 작은 마을 치고는 꽤 밭이 많았습니다. 땅이 있었구나. 맞습니다. 아버지는 부잣집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게 나가 시집만 가보면 부잣집에서 밥도 막 고봉으로 먹어불고 ispers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상상은 바로 깨졌습니다. 전라도 시골 작은 마을 당시에는 다 그랬겠지만 저희 할머니는 고지식하고 옛날식 마인드가 강한 분이셨거든요. 할머니는 어머니가 시집 오자마자 호미를 툭 던져주시며 밭일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뭐하냐? 뭐하냐? 밭일 안 나가고 예? 밭일이요? 어머님 저 오늘 시집을 왔는데요 누가 오늘 시집 오면 밭일 못한다고 어디? 뭐냐? 사기사기 안을 묻히고 할 일이 울리면 말은 줄 아냐? 엄마 힘든 거 쪼글치고 앉아서 피도 안 통하고 아따 더문가 그냥 등장에 땀이 흘러보네 어메 죽겠는가 지금 어머님 끝날라고 아직 멀었어요? 모르겠다고 또 벌써 끝났디야? 이제 밭 한 고랑 갈았구만 요짜 밭 갈구 저쪽에 저짜 밭도 또 갈아 댄게 그냥 부지런히 갈아 살면서 밭일은 처음 해본 어머니 밭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모종 심고 씨 뿌리고 잡초 쾌고 그러다가 때 되면 집에 돌아와서 밥을 또 해야 되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밭으로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우 글씨 그 감나무집 양순이 엄마 말이여 요새 밭에 안 나온다 했지만 이유가 있었단게 산에서 산삼을 캐고 다닌 되자네 뭐 산삼을? 아 근데 그것이 뭐 한날 나온단가 그것이 아뇨 그래도 무시할 것이 안되는게 산삼 한뿌리만 캐도 몇백만원 한다는거 아냐 그거 캐러 갖다가 두루비니 버섯이니 그런것도 같이 해서 팔면 돈이 된단게 아 이 말을 듣고 솔깃해지신 어머니 어머니는 밭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꾀를 쓰셨습니다 어머니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과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씩 있는데요 뭐 잘하는 거랑 못하는가 그것이 뭐냐 일단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거는 밭일 밭일을 제가 제일 못하거요 제일 잘하는 것은 산 파는 거 보시랑께요 요 요 요 날려받은 몸 아이고 긍게 긍게 그 말을 치박 왜 하는디 아우 음리 긍게 산에 가자네요 거기를 가면은 돈 내게 겁나 많아본데요 근데 이 아가 뭔소리여 밭에 돈 내고 올 것들이 저리받은디 어? 포트팟 안 맸냐? 안그래도 사람 없어 죽고는디 그냥 못하는 소리하고 있어 할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때 옆에서 눈치 빠른 아버지가 아따 음리 아 이 사람 진짜 산 잘 탄단 게요 궁둥이는 좀 커도 나를 다람쥐 저리 가란 게 나가 같이 다녀올란 게 그냥 걱정 마시고 에이 당신 잘할 수 있지 아따 잘 하다 맞아요 나가 산에 가서 돈 되는 것은 쟤 다 쓰러 올라온 게 걱정 마셔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타러 가셨습니다 아따 좋은 거 밭일 안 한 게 그냥 살 것 같다 어이 그렇게 좋아? 아 좋지 나는 진짜 당신이랑 결혼하면은 맨날 놀면서 고봉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일만 고봉으로 하고 있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그 집 뭐시냐 그 우체국 다닌다는 그 사람 만나고 오는 것이디 그 뭐라고? 우체국? 당신 그래서 지금 나 만난 거 후회 안 되는 거예요 뭐여? 아직까지 후회는 거 아니야 그러지? 역시 나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단 게 그만큼 나가 또 좋다는 말이지 아이 그 뭐 장신이 좋다는 그런 곳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 밭이 언젠가는 내 것이 될 날이 올 텐겨 에이씨 난 또 뭐라고 내 땅이야 내 땅 당신 이렇게 속물이었어? 아이 시방 속물이고 맹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랄게 일단 오늘 수확물을 쫓아 가져가야 어머니가 또 산에 가는 걸 허락해 줄 것이잖애 당신 두룹 어디 있는지 안다 했제? 그짝부터 가보자는 게 어머니는 아버지를 앞세워서 산두룹을 찾아 이곳저곳을 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아따 두룹이 코빼기도 안 비치네 두룹 찼다가 내 무릎이 먼저 나가고 구바 에이 많이 힘들어? 그럼 그냥 갈까?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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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절대 안 돼지요 여기서 포기해 보면 안 되는 것이여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빈손으로 가는 순간 어머니는 또 반매러 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를 앞세워 두릅이 많이 있다는 포인트를 찾아갔고 드디어 두릅 봉오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기요 여기 아따 역시 그래도 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네 잠깐 잠깐 근데 뭐예요 누가 먼저 따갔눈가 없네 뭐예요 두릅을 벌써 다 따가벌었다고 아따 어떤 썩을 놈이 이런 확 심퍼런 두릅에다 시뻘고 초장을 찍어갖고 아가자 아가자 씹어 먹어볼란 게 내가 잡히기만 해야죠 진짜 누가 이미 왔다 갔는지 두릅 봉오리는 누군가가 다 따가고 없었습니다. 두 분은 다시 또 두릅을 찾아 눈을 푸릅뜨고 찾아 나섰지만 그 어디에도 두릅은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산에서 내려온 어머니 어째서가 두릅을 하나도 못 따 부릅이야 그러면 내일 또 밭일러로 가야 되는 것이냐 어째서가 여보 너무 실망하지 마라 뭘 실망하지 마라 실망 실망 대실망이야 내일부터 또 땡볕에 나가서 밭일을 해야 한다고 당신이 내 맘부 알기나야 여보 효순씨 이름 부르지 마 쪼깍게 들려봐 내가 밭일을 면하게 해줄란 게 나한테 방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는데요 저 호랭이 같은 음리로 어쩔 건데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예상대로 할머니는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자 애비야 애비야 해가 등전인데 언제까지 퍼주러 잔이야 밭이 안가냐 아버지는 다시 어머니를 달래셨고 그렇게 어머니는 또 땡볕에서 밭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할머니는 진짜 어머니의 밭일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애비야 니도 나올 곳 없다 집에서 푹 쉬어라 한 발사국도 나오지 말고 알겠지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거든요 아이코 봐 나만 믿으랬잖여 잘했지 우리 신랑이 그냥 요런 식으로 나를 밭일해서 해방시켜줄 줄은 뭐 아따 아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인데요 두릅 찾아 산 타고 내려온 그날 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두 분은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짓곤 하시는데 요즘은 건강관리한다면서 나란히 산을 타시는 두 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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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